네 오마이걸의 컬러링북이었습니다 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오마이걸의 컬러링북 지금 분위기가 한껏 더 뜨겁게 밝아지고 있는데요 한 분씩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리뷰 못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큐빛이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큰디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봉숭아 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제간동이 리드곡 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동이 막내 아리입니다 네 오마이걸의 마지막 무대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? 네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여름에 활동했던 곡이죠 네 내 얘길 들어봐 네 혹시 아잉 아세요? 네 아잉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마이걸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포천 일동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함께한 CPBC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2017 제8 기계와 보명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 군산병 위문공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음악과 또 뜨거운 박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여서 더 뜨거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 이대로 쭉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이 시간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마이걸의 무대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